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아침 개장 상황 어떻게 될지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사에서 저런 직원 한 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디든 있죠. 어디든 있어요? 그럼요. 집단 스타일은 한 분씩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천재 스타일들. 오늘 시장 한 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정한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어제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됐는데 오늘 중국에서 10월달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에서는 오늘 저녁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OU가 오늘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군요. 공모가 2만 6천 원인데 과연 뭐 좀 성과가 좀 강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뉴스가 나왔던데 블룸버그에서 다음 주 중에 미중 화상 정상회담 개최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지금 셀트리온 효과가 좀 강한 이유가 지금 한 2.6% 급등 출발할 것 같은데 그 치료제? 유럽에서 이번 주 내로 아마 승인 날 거라는 셀트리온? 네, 속보가 떴어요. 방금. 아직 난 건 아닌데 속보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갭상승 출발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은 좀 웃으면서 좀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좋겠는데 이제 오늘 미국이 좀 빠지긴 빠졌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테슬라 때문에 좀 약간 영향을 좀 받긴 했는데 사실 뭐 테슬라 급락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크게 주는 이슈는 아니지만 미국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미국 11일 연속 올랐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 계속 딥커플링이면 우리는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오늘 출발은 뭐 하락세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미국 때문에 떨어지고. 미국 올라가면 우리는 딥커플링이고. 참 이게 취약한 장세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뭐 일단 어떻게 좀 장중에 출발은 좀 약하게 시작할 것 같은데요. 장중 움직임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8시 59분 한 10초 남았는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빠지는데 테슬라가 좀 급락해서 어제 미국에서도 전기차 섹터가 다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강한데 이쪽 섹터가 영향을 좀 받을지 그거에도 불구하고 좀 다시 올라갈지 그걸 좀 잘 지켜보시면 좋겠고 또 셀트리온형은 출발이 좋은데 바이오를 좀 이끌어줄지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효과는 나오고 있고요. 현재 SK하이닉스하고 네이버가 조금 빠지면서 출발을 했고 LG화학, 현대차도 좀 빠지면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삼성인자도 마이너스 한 0.4% 정도 하락 출발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셀트리온이 2.4% 정도 대부분 지금 하락 출발했거든요.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좋은 출발 보였고 국제 유가가 일단 어제 또 올랐기 때문에 오늘 S5일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한 1.5% 정도 반등하면서 출발했고 신세계가 뭐 실적이 좀 괜찮더라고요.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증권사 평가들이 괜찮아서 오늘 1.2% 정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 그리고 크래프톤이 한 2% 정도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르는 기업은 많지는 않은데 이 기업들이 조금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아모리퍼시픽이 한 2.4% 빠졌고 현대중공업이 한 2.2% 그리고 LG화학이 1.6% 정도 빠지는데 이렇게 크게 개별 이슈가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이쪽 섹터로 약간의 매물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역시 셀트리온이 강하다 보니까 오늘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에서 3% 정도 반등을 하면서 일단 분위기는 좀 좋고 디어유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 따상이에요? 네, 따상. 아직 따상까지는 아니고 일단 오늘 거의 따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거 아니야? 아, 갔다 지금 풀렸어요. 아, 또 네이버 보는구나. 좀 늦었어요. 아, 진짜. 아, 죄송해요. 뭘로 빠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고가가 6만 7,600원인데 조금 밀렸습니다. 6만 5,100원까지. 따상 찍고. 그래요? 따상을 갖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워낙 흥행도 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3천억까지 찍었습니다. 굉장히 증권사에서 예측하기로는 시총 한 9천억까지 예상을 했는데 일단 그거는 굉장히 좀 높게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워낙 또 인기 있던 기업이다 보니까 엔터사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오늘 일단 출발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 이름 좋다. 디어유? 디어유. 디어유. 조심해요, 디어유. 디어유. 아, 뜨거워. 디어유. 디어유. 디어유가 근데 뭐하는 회사인지는 혹시 아세요? 엔터사람이. 관심 없으시구나. 하이브의 그 있잖아요, 플랫폼. 리버스. 리버스 같은 거를 sms에서 만들었어요. 알어요, 알어. 그거 하는 회사가 디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디어유. 아, 하여튼 디어유. 네, 오늘도 강하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컴투스가 어제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한 3%. NFT 사업 얘기 계속 나오면서 좋고요. 자이언트 스택 같은 메타버스 관련주들. 로블럭스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고 있고 펄어비스도 한 4%. 아, 그래? 오늘 게임주의 난이. 크래프튼도 오늘 많이 오르는데. 계속 게임이 강한 것 같아요. 게임하고 엔터. 이 두 개 섹터가 여전히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휴젤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한 6% 정도 조정받고 있고. JYP 엔터가 한 2%. 아마 DOE 상장하면서 약간 차익 매물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기업 2차전지 회사죠. 마이너스 한 1% 정도 빠졌고. 2차전지 섹터가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일부 기업들은 이제 테슬라 영향 때문에 조금 오전에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11.9% 빠졌어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현재 마이너스 8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그래서 미국 증시 영향을 일단 오전에는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상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섹터는 여전히 사고 있고요. 최근에 꾸준히 사고는 있어요. 전기전자 섹터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업종을 돌아가면서 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도가 아직은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은 매도가 일부 있는데 한 300억 정도 팔았고 아직까지는 매수하는 섹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기관은 매도 외국인은 전기전자 위주로 매수. 개인 투자들은 오늘은 매수를 일부 조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 쪽으로는 오늘 영화 관련주가 오늘 이게 아무래도 메타버스 관련주 좀 엮여서 영화 콘텐츠 관련주들 좀 센 것 같고요. 영화 콘텐츠요? 영화 제작하고 거기 특수효과 같은 거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덱스터 같은 기업들도 있고 영화 제작하는 쇼박스 같은 기업들. 이 기업들 또 버키 스튜디오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굉장히 생긴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영구 아트 무비인가 거기가 되게 유명한 데 아니었어요? 영구 아트. 심형래 씨 가던 거? 네. 뭐죠? 디워 같은 거 거기서 막 제작하고 그랬을 건데.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디워 영화 자체는 어땠을지 몰라도 굉장히 특수효과나 이런 것 쪽으로는 CG 이런 거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아 알겠습니다. 뭐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 대표조에서는 카카오가 좀 괜찮고요. 웹툰 관련주로 좀 분류는 돼 있는데 NHN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어제도 급등하고 6% 정도 추가로 더 상승을 보이면서 한마디로 지금 오늘 시총 그러니까 상승률 상위는 콘텐츠입니다. 그냥 메타버스 콘텐츠 그다음에 DOU 같은 플랫폼 기업들 일부 이렇게 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쏠림 현상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오늘 원자력 발전주가 조금 강세 좀 보여주고 있고 통신사 중에 최근에 KT도 좀 이제 사고 때문에 한 번 좀 빠진 적이 있는데 실적은 되게 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 반등하면서 통신주도 주가 흐름은 좀 괜찮고요. 일부 정유주도 오늘 국제 효과 상승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섹터는 대부분 약하고 특히 항공주가 좀 굉장히 안 좋은 편이고요. 오늘 제주항공, 아시안항공이 좀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고 여행업종도 오늘은 좀 대부분 다 쉬어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도 대부분 이제 LG화기 좀 빠지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리비안도 이제 상장하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 이제 차익매물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철강주, 아직까지 우리 한국의 경기민감 대표죠.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의 색깔이 그냥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계속 대용주의 약하고 일부 콘텐츠 게임 이쪽으로 쏠리는 서비스 업종 위주로 강한 그런 상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또 주요 리포터들을 소개 또 해주셔야죠. 네. 한국 증시가 이제 뭐 최근에 약하긴 한데 많은 보고서들은 나오는데요. 이제 신한금융의 노동길 연구원님은 변동성을 좀 감내해보자. 뭐 신흥시장 디컴플링 하면서 한국은 좀 이중고인데 최근에 이제 3년 만기 국구체 금리도 2%를 상향 돌파했고요. 배당 수익률이 1.9%니까 국채 금리보다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면서 개인들의 자금 유입도 좀 둔화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가격 조정이 상당히 진행이 됐으니까 뭐 자동차, IT, 그다음에 소비주 중심으로 해서는 비중을 좀 늘려가보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좀 이어지겠지만 이걸 뭐 파는 것보다는 어쨌든 좋은 기업들 위주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케이프 투자증권의 박성순 애널리스트가 이제 반도체 담당하시는 분이신데 제목이 기다리면 좀 늦는다. 좀 선제적으로 사보자. 최근에는 좀 반도체에 대해서도 애널리스트 의견들이 좀 갈리지만 조금씩 긍정론이 조금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반도체 공급은 여전히 좀 부족한 상태이고요. 세트 생산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정상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메타버스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 메타버스가 결국에는 가상세계인데 이걸 구현하려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AMD 주가 급등한 것도 사실은 페이스북 데이터센터용 계약 맺어서 급등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기에 CPU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모리가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야죠. 그래서 마이크론도 사실 오늘 새벽에 또 올랐거든요. 주가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오르던데. 왜 삼성 안 가요? 한국은 참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게 좀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마이크론, 마이크론은 최근에 계속 올라가요 주가가. 근데 삼성은 저는 전혀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메타버스도 지금 계속 나올 거고 거기다 공급망 이슈도 지금 최악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분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수요 개선 또 공급 감소로 굉장히 좋은 사이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상반기까지 안 좋게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컨센서스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 좋은 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태고 주가는 역사적으로 평균 5개월 정도를 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업한 개선 시점은 하반기니까 연말부터는 주가 상승 좀 시작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새로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메타버스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아직 모르지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게 가속화되면 데이터 센터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디렘 수요에 또 한 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열기 전에는 웃고 즐거웠는데 시장 여니까 싸이신다. 싸해요 지금. 딱 보고 키우는데.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그리고 렌터카 회사들도 이제 오늘 좀 보고서 나온 게 있는데 DB금융의 유경화 에너지들인데 참 여기 렌터카도 그 덫에 걸려있더라고요. 피카. 뭐냐면은 제주도에 지금 단기 렌터카가 워낙 화황인데 해외여행이 시작되면 그 매출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주가들이 사실 좀 빠졌어요. 렌터카 회사들이. 실적들이 나쁘지가 않은데. 그래서 3분기 실적은 계속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SK 렌터카가 매출 영업이익 다 성장.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고. 롯데렌탈도 영업이익이 23%나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부진한 상태인 건 아마 피카운 논리 때문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분께서는 호황이 좀 장기간 지속될 것 같다. 왜냐하면 해외여행이 재개된다면 국내 수요는 좀 줄어드는데 출장용 내륙 렌터카 수요 회복이 외국인들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중고차도 같이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중고차 호황이 단순히 신차 출고 지연만으로 촉발된 게 아니라 전기차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려고 대기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렌터카를 또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를 사려고 하는 고객들 중에서도 일단 렌터카부터 전기차를 이용해보겠다. 왜냐하면 아직은 전기차가 기술 개발할 게 많잖아요. 초기에 굳이 내가 테스터가 되기보다는 렌터카부터 사용을 해보고 렌터를 해서 한 1, 2년 쓰다가 진짜 좋은 모델 나오면 사겠다. 이런 걸 보면 렌터카 시장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너무 제주 렌터카 시장이 앞으로 꺾인다는 논리에 함유돼서 렌터카 회사들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팔 필요가 있냐.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이런 덫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어젠가 댓글에 이런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김프로님이 제주도 가셔서 렌터카를 처음으로 안 하고 카카오택시 다녔다고 자기도 따라해봤는데 따라해봤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 실제로 너무 비싸게 렌터카를 하려니까 렌터카에 대한 가격 저항은 분명히 있어요. 렌터카 옛날에 진짜 타고 넘칠 때는 굉장히 쌌거든. 보험료만 내도 되는 것들도 있고 프로모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르면 가격 저항을 받는다. 대안이 또 있으니까. 대안이. 다니면 되는데. 그러니까. 워낙 택시도 많고. 렌터카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요새 2022년 전망이 계속 나오는데. 22년 전망? 사실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이런 전망들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도를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하위투자증권의 전유진 애널리스트가 정유랑 화학업종. 굉장히 부진한 섹터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정유를 굉장히 이분도 좋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특히 항공유하고 경유가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동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질 가능성에 주목을 했고요. 특히 중국에서 티팟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의 중소형 정유사들인데. 중국 정부에서 계속 구조조용을 해서 퇴출을 시키고 있나 봐요. 이렇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어서 좋을 수 있다. 그래서 SOE를 최우선 선호조로 언급을 했고. 석유화 쪽은 어팡은 여전히 안 좋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이미 반영돼서 주가는 크게 빠질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석유화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는 세 가지인데. 중국의 석탄기반 화학설비가 퇴출되고. 인도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중국이 경기 부양. 이 중에 중국 경기 부양이 제일 크다고 꼽아졌어요. 지준율 인하 같은 건데.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내년 초 전에는 아마 할 것 같다. 왜냐하면 AA 마이너스 등급 이하 기업들의 채권만기가 내년 초에 집중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지준율 인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또 석탄도 지금 워낙 가격이 내년도도 석탄 가격이 오를 걸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의 석탄기반 화학회사들 계속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도 석유화학도 물론 어팡이 좋은 건 아닌데. 좀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 다 있습니다. 이 정도는. 왜요? 강원국 저장. 거일의 포트폴리오. 현재 실시가 교보문고 1등인데. 이거 봐. 이거 봐. 1등이잖아. 1등. 그런데 이게 아마 오늘 서점에 깔려서 온라인으로만 살 수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교보나 영품문고나 이런 데 가셔도 매장에는 이번 주말에 깔리고 온라인으로만 주문할 수 있다고. 강원국 저장은 나한테 문자 와서 그것 좀 알려달라고. 뭘요? 그렇게 된 거. 그래도 내가 이런 거에 또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데 갔다 왔다고 또 이걸 얘기를 해주네. 그거 치명적이네. 사람 움직이는 힘이 있네. 남동생이 없었는데 또 한 거.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막내 동생 하자. 정 프로 동생. 아주 치명적인 우리 강원국 장관님.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염승환 이사님 리포트랑 시황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봬야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PRO 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PRO 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PRO 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PRO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